지금 이제 다 입을 다물지만 전공위가 아니고 전공의죠.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 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한 3, 4백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주 100시간 정도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여야를 불문하고 의료계하고 국민을 불문하고 이런 부정의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다 여러분들 숨기고 자기 이익 때문에 말을 뒤틀고 거짓말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야만적인 일을 노동력을 착지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전공의들을 수련의 이름으로 전공의들을 착지하고 있는 일이 지금 수십 년째 계속되어 온 겁니다. 이거를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제가 일찍 알았으면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번 일을 여러분들 저도 추적해가면서 이 전공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라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나 개인이 일정 부분의 몫을 담당해야 된다. 수술비용을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 재정이 투입되거나 건강보험료률을 올리거나 아니면 자가 부담을 높이거나 그렇게 여러분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그런 조치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뭡니까 의료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가 나와야 되지 이런 거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해 가지고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이냐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보시게 되면 이게 21세기에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체력이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부려먹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 번 가슴에 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젊은 전공이들을 주 100시간 정도 일을 하도록 부려먹고 체제임금도 주지 않는 그런 체제를 수십 년간 가져온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에 아마 국회의원이 윤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모양입니다. 주 80시간 연속 36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착취를 당하는 불쌍한 전공의들의 업무를 줄여주려면 최소 연 700명의 전공의를 늘려야 해서 의료의 정원이 필수라고 이야기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전공의들의 처우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여러분들 전공의 비중을 좀 줄여나가고 그럼 전문의를 더 뽑아야겠죠. 그럼 대학병원 이런 재정이 더 필요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률의 인상 그다음에 여러분들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수가의 현실화 그다음에 개인의 자가 부담의 증가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 숙의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21세기하고도 여러분들 20몇 년이 흘렀는데 전공의들한테 주 80시간에 100시간 정도 여러분들 체제임금도 주지 않고 그렇게 부려먹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보시면은 이 신동석 기업께서 아마 전태열 열사 1970년대에 그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룬 영화가 파업전야인 모양입니다. 제가 병원밥을 좀 먹다 보니까 파업전야에 나오는 정도의 노동조건 같으면 훌륭한데 왜 파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전태일 열사 시절의 노동환경이 저의 전공의 시절보다 100배 나왔습니다. 이 환경이 지금 하나도 개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석 개은이가 젊은 날에 여러분들 세브란스에서 여러분들 전공의를 하신 모양인데 그때 여러분들 상황하고 지금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된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은 당시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병원의 시다인 전공의들의 근무환경보다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인권이라는 개념이 희박했던 50년 전에도 노동자들은 분명히 떨쳐 일어났고 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일반 기업들은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지 8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19년에 큰 사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전공의가 가로사라 한 사건이 있었는데 신형록 전공이네요. 인천의 길병원에서 일을 했고 숨지기 전에 일주일 동안 113시간 일을 했고 4주간 거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100시간이었고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은 주 52시간이었지만 그가 말하는 곳은 예외지였고 가천대 길병원 당직실에 숨진 채 발견된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 신형록시 이야기. 이렇게 여러분들 아무리 몸이 젊은 분들이라도 이 과로가 이렇게 누적이 되게 되면 이렇게 돌련사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걸 막기 위해서 주당 근무 시간을 최대 88시간으로 제한한 전공의법이 제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인식한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 이제 전공의 협의회의 회장 되신 분이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전공의 협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통해 가지고 6개월이 지나서 과로사로 인정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문제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문제와 함께 이걸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하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일주일에 80시간 연속으로 최대 36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길병원은 최대 주 88시간 수련 연속 최대 40시간 수련 연속 수련 사이 최소 10시간 수력 주 1회 휴일 부 등 전공의법이 명시한 조항을 모두 위반했다. 과로사란 겁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젊기 때문에 체력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없을 건데 아무튼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젊은 의사들이 이게 2023년입니다. 2023년이니까 이번 사태가 이제 불거지기 전입니다. 불거지기 전에 보면 젊은 의사들이 전공의는 정당한 보상 없이 과도한 부담만 종용하는 일자리를 앞으로 기피할 것입니다. 처우 개선 없는 한국 의료기를 조용히 떠날 것이고 말없이 저항할 것입니다. 젊은 의사들이 부족한 전문의 인력을 전공의로 채우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필수의료 붕괴의 지원 깊이는 가속됩니다. 이번 사태를 여러분들 기하로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추적해 보니까 이 문제가 수십 년간 외쳐져 왔고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지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네요. 전공의에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련생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를 값싸게 뿌려서 지탱하고 있는 체제를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전공의 착시로 때우는 구조 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전공의들이 주장한 아무튼 간에 참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의 의료체계가 낮은 숙가 낮은 건강보험요율 그러나 높은 여러분들 지대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왔던 겁니다.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기형적이고 한국의 의료체계가 굴러왔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건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과 동시에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나 처우 개선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살리기를 말하면서 국구보조금 등 추가 재정 투입 계획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 정원만 조정한 것은 어불성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저임금을 받는 전공의들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의과대학수를 정원을 늘려 가지고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겠다 그런 보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네요. 미래가 없는 곳에서 전공인은 주 100시간 연속 36시간 근무를 감내하며 노동력을 쌍값에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명감이 버티며 필수 중증 의료를 담당할 여력도 없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로 대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런 내용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23년도 1월 14일자 보도니까 의료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네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야말로 부렴 없는 체제네요. 여러분 어느 사회든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사람 사는 사회니까 개인 사회 또 마찬가지고 나라 일도 문제는 생길 수가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밝혀졌기 때문에 힘을 모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